위의 내용 다 잊으셔도 돼요. 이것만 보셔도 돼요. 한 번 더 상기시키고 가겠습니다. 6분할 진행했던 삼슬라는요. 한 11% 이상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분할 매수를 할 때 가장 적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시점과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제대로 끝까지만 잘 보신다면 태계의 왕의 매수 방법, 전략이라든지 이런 노하우들 아주 정확히 간단하고 쉽게 이해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끝까지 잘 따라오실 거죠. 따라오시게끔 아주 쉽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임의적으로 그린 차트입니다. 저항선과 지지선이라고 이렇게 그었는데요. 용어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저항선이란 건 뭘까요? 맞습니다. 주가가 막고 떨어지는 이 시점들을 저항, 저항을 받는다 해서 저항선으로 선을 싹 그어준 거고요. 지지선이라는 건 뭘까요? 지지, 지지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떨어질 때 이 시점에서 반등, 그리고 이 시점에서 반등, 이 라인에 따라서 반등을 하면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 저항선과 지지선의 개념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항선과 지지선을 함께 가는 이 주가의 모습을 통틀어서 뭐라고 할까요? 바로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추세선은 주가의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저항선과 지지선과 함께 이루어져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세라고 하고요. 이 전체적인 모습을 추세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저항선, 지지선, 추세선 이 개념 설명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추세선을 가지고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정확한 주가의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주가 예측 절대 못합니다. 주가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현명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이 방법이 최우선시가 될 테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바로 추세선에서 하락할 때 그리고 지지선에서 닿을 때 여기를 하단이라고 합니다. 추세선 하단에서 분할 매수, 하락할 때 분할 매수하고요. 주가의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단이 올 때까지 분할 매수를 끝까지 하는 겁니다. 갈 때까지 분할 매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시는데 가장 이상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확한 분할 매수 구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구간 제가 빨간박스 가져왔습니다. 아까 보셨죠? 추세선이 하락할 때 그리고 하단이 갈 때까지 분할 매수 하셔야 된다. 갈 때까지 분할 매수 하시는 겁니다. 추세선이 하락하고 있고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수 그리고 하단에 왔어요. 지지선에 닿았어요. 분할 매수, 끝까지 분할 매수 합니다. 지지선 닿으면 주가 이렇게 상승합니다. 반복적입니다. 하락, 하단, 상승. 하락, 하단, 상승. 이것을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가 뭘까요? 사계절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처럼 주식에도 상승과 하락의 주기가 맞물려 가는데요. 이때 우리는 하락할 때 하단에서 분할 매수를 갈 때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니 이왕님 무한 매수만 합니까? 진짜 현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금 부족한 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해결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지금 딱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위에서 팔면 되지 않아? 저항선 닿을 때 팔면 되지 않아? 네, 맞습니다. 아, 습득력이 빠르십니다. 반대로 저항선은요. 저항선이 닿을 때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 저항선 하락합니다. 맞고 하락합니다. 다시 올라갈 때 이 저항선 맞고 하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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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 축소 구간으로 생각하셔서 상황에 따라서 현금을 보유하시는 겁니다. 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매도를 잘 안 합니다. 1년에 한 두 번, 세 번 할까 말까 합니다. 이 비중 축소 구간에 대해서 현금을 마련하시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도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저항선이 닿을 때 매도를 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실전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S&P500의 일봉차트입니다. 제가 여기 추세선 그었고요. 자, 보시면은 어디가 저항선이고 어디가 지시선일까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2초 드릴게요. 1초, 2초. 아, 네, 맞습니다. 잘 맞히셨어요. 설마 이 가운데를 저항선, 지지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한번 보실게요. 저항선은요. 여기 위에 부분을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네,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거고요. 지지선은요. 밑에 부분 맞습니다. 여기 닿고 상승하죠? 닿고 상승하죠? 네,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 지지선. 저항을 받고 떨어진다. 저항선. 이렇게 하나의 추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걸 보고, 이 차트를 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걸 봐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걸 먼저 보셔야 될까요? 우선 지지선 보셔야 되고요. 저항선 보시면서 어디에 적합하게 분할 매수 시점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분할 매수를 하실 건가요? 맞습니다. 지지선. 추세선이 하락하고, 하단에 가까워질 때까지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락하죠. 추세선이 하락하고요. 하단이 갈 때까지 하락합니다. 그러면 저희 개인 투자자, 갈 때까지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동일해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이렇게 네모 박스 구간은 분할 매수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비중 축소는 언제 해야 될까요?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여기 저항선이 닿을 때 매도. 다시 행보하다가 저항선 닿을 때 매도. 상황에 따라서, 현금 상황에 따라서 비중 축소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항선에 닿을 때 매도. 매수와 매도 전력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내가 가진 자산 비중의 차이가 엄청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차트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차트를 넘어서 시장 분위기 간단히 보고 가시겠습니다. 저는 공포탐욕지수라는 사이트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시장 분위기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공포탐욕지수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Fear and Greed Index, Investor, 영어 CNN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 클릭해 주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 제 영상 하단 링크 넣어드리겠습니다. 지금 CNN에서 나오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공포탐욕지수 이러한 점수를 보여줍니다. 그럼 저는 이걸 보고 확인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면요. 말씀드릴게요. 자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죠? Fear, 공포, Extreme Fear, 극도한 공포. 이 두 가지 구간에서만 매수를 합니다. 지금 6% 매수하고 3셀라 매수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물량을 담고 싶고 안정적인 수익권 좀 유지하기 위해서 물량을 담기 위한 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진짜 시장이 공포스러울 때 정말 원칙을 세워서 무섭게 매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포스럽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유프로를 매수하고 있는 거고요. 1년 전만 해도 12점이었어요. 12점은 공포 구간이었습니다. 맨 왼쪽에 속톡판이 공포 구간이었어요. 이때 완전히 공포스럽게 매수를 해서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리는 정리식, 원칙 분할 매수 4가지 종목 있죠? 거의 수익률이 40% 이상 나오는 종목들 이때 매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